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. 이번 노션 활용법에서는 제 구독자 중에서 어떤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갤러리하고 그 다음에 리스트 방식으로 병합으로 사용하는 방법들을 배웠어요. 그리고 여기 갤러리 쪽에서 들어가셔서 저희가 이 태그들을 달았습니다. 그래서 글쓰기, 일상, 노션 이런 식으로 태그를 달아줬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최종적으로 저희 사이트 만든 것을 보시면 이렇게 태그들이 나오고 이렇게 또 이게 세 개로 이렇게 나옵니다.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태그도 없고 이제 두 개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거 설정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. 노션 같은 경우는 모든 걸 다 페이지로 관리를 한다고 했어요.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개념이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 하나의 하나의 별도의 페이지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오픈에지 페이지라고 있습니다. 이거 역할은 뭐냐면 이 페이지 아래 또 다른 페이지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들이 제일 큰 어떻게 보면 마더이고 그 다음에 그 아래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연결되어 있는 그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오픈에지 페이지를 여시면은 바로 이쪽으로 들어옵니다. 이쪽으로 들어와요. 그래서 오픈에지 페이지 하시면은 이쪽으로 들어오죠. 그 다음에 이제 갤러리를 보여주는 것이죠.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면 여기서 프로퍼티즈를 있죠. 여기 속성으로 가시면은 여기에 카드 사이즈가 미디엄이 있고 그 다음에 스물이 있고 라지가 있습니다. 라지로 하시면은 여기에 이 태그들이나 그런 것들이 안 보여요. 말 그대로 제목만 보이는 거죠. 그래서 미디엄으로 바꾸시면은 이렇게 바뀌어요.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세 개로 되는 거죠. 근데 지금 이제 태그들이 아직도 안 보입니다. 그러면 이제 태그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은 태그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아 요거는 어떤 태그 어떤 거 관련된 거구나 라고 한눈에 보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요 태그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.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저와 같이 이런 식으로 태그하고 그 다음에 세 개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. 요거를 이제 뭐 제일 작은 거 우리가 스물로 하면 좋은데 스물은 너무 작더라고요. 너무 작죠. 4개씩 보이는데 너무 작아요. 제목도 조금 길어지면은 안 보이겠죠. 그래서 저는 한 미디엄 수준으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다시 날씨였습니다. safety safety 감사합니다.